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은구라 오늘은 에코의 신형 케이스죠 사이드암 스펙트럼 케이스를 리뷰해 볼 거에요 블랙과 화이트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이벤트를 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드암 스펙트럼 SL 케이스 사이드암 이라는 요 4 글자로 4행시를 작성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요 그럼 제가 제 마음대로 2개를 뽑아서 각각 한분께 블랙 케이스 하나와 화이트 케이스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에요 참 쉽죠 이 녀석은 미니 타워 케이스로 너비가 210mm 깊이가 390mm 높이가 420mm 입니다 마이크로 ATX와 미니 ITX보드가 장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 앞쪽은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있는데요 얘는 굉장히 뻣뻣한게 직몬인가봐요 저는 이제 방꼽슬이 좋은데 아판 전체가 메쉬 타입은 아니네요 강화유리쪽 귀퉁이 요 기억자 요 귀퉁이만 타공처리가 되어있어서 전면 풀메시 케이스에 비해 통기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타공처리가 조그맣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쪽은 요 아이오포트 뒤로 자석식 먼지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은 강화유리로 되어있구요 우측면은 그냥 요즘 요 가격대에 나오는 케이스들이랑 똑같이 그냥 생 철판입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조립설명서가 요렇게 코딱지만 한게 들어있구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요렇게 조립에 필요한 나사가 있습니다 쿨링팬은 전면부에 한개 그리고 후면부에 한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는데요 전면부 한개는 왜 이 밑에 다다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가 얘는 LED가 없는 일반팬이구요 추가적으로 상단에 120mm 쿨링팬 2개 그리고 전면에는 120mm 3개 혹은 140mm 2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0mm를 달려면 지금 달려있는 120mm 팬은 빼야되겠죠 그리고 이 파워베이 위쪽에도 쿨러를 2개를 더 달 수 있어요 그래서 120mm로만 장착한다고 하면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를 달 수가 있구요 앞에다가 140mm를 단다라고 하면 하나, 2개, 그 다음에 120mm 하나, 2개, 3개, 4개, 5개, 그럼 7개를 달 수 있네요 그리고 수냉쿨러는 전면에 240mm 그리고 상단에 240mm가 장착이 가능하구요 공랭 CPU 쿨러를 최대 163mm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최상위급 모델은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쿨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최대 330mm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전면라디를 장착할 경우에 아마 한 290mm, 300mm 이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면 파워는 최대 20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구요 선정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어 고정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뭐 그다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선정률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어 고정부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선정률은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게요 일단 이쪽에 SSD 하나, 두 개, 그 다음에 세 개, 그리고 하드베이 쪽에 하드 하나, 혹은 SSD 하나, 아니면 하드 두 개 이렇게 해서 SSD만 쓴다고 하면 하나, 둘, 셋, 네 개에다가 하드 하나, 하드 두 개를 쓴다고 하면 SSD 하나, 둘, 셋, 하드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을 넣으면 외관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후면에 LED 펜이 하나뿐이어서 그런지 뭐 앞쪽에 뭐 이런 LED가 조그맣게 나온다고 해도 조금 튜닝 효과는 좀 미미해요 자 정리하자면 가격대치고 그냥 무난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쿨링팬이 뒤에 뭐 LED 펜 2만원짜리 달아줬다고 해요 근데 앞에 펜 하나 세 개도 아니고 하나 펜이 하나밖에 없다니 세 개를 넣어주든가 하나밖에 없다니 고자라니 펜 고자라니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